다음 문장의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이세츠 나는 중요한, 소중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본형은 다이세츠 나이고 중요하다, 소중하다 라는 형용동사입니다. 형용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음변을 해야 하는데 형용동사는 어미가 나로 바뀌고, 의미는 한 또는 니은으로 해석을 합니다. 형용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나를 반드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나형용동사 또는 나형용사라고도 불립니다. 곧 또는 어떠한 행위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의미는 일, 행위라는 뜻입니다. 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